김우승 씨도 신동과 인연이 깊다고요. 그래서 어디 꼭 실루엣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신동이가 왔구나 이렇게 신동이가 이렇게 나오네. 진짜 닮았다. 헤어도 이렇게 좀. 맞아. 아, 비슷해.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해지고. 두 살이. 아마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 꼭 이렇게 해주나 봐요. 아, 그렇구나. 그게. 매뉴얼에 있나 보다. 아니, 왜냐면. 매뉴얼에 있나 봐.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딱 붙여. 저도 닮은 사람 진짜 많아요.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태우 형님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윤정수 형. 그리고 더 어렸을 땐 배기성 형. 오, 있다. 배기성이. 정말 닮았다는 소리도. 돌벽이 좋지. 그건 답을. 아마 우리나라의 뚱뚱한 사람들이 옷 입거나 헤어스타일 할 때 참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다는.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어느 순간. 효곤처럼. 네. 이 이야기를 이제 신동이 형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하고 상의할 때 항상 제가 이제 그 신동을 먼저 찍었는데요. 그러면 이미지에 들어가면 옷을 입은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진짜? 진짜 그렇구나. 진짜 그렇구나. 오, 오, 오. 오, 오. 주영이. 주영이. 거기서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조금 방심하면 이제 유민상 정도로 처벌이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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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어 세상에서 아니 Fatherod daw는 40분이 benchmark예요. 죄송한데 뚱뚱이도 극이 있어. рез cools. 차가워. 안 Senton incidence 같은 힘. 무질세한 몸매가 아니잖아요. Two 행복 Cosplay Tatiana. 감사합니다. 소원 table долж수洲 분이 참고하고. 런 Awards DAY strength이 그래. 그러면 대목 생일 동안 숙인 난 수 agreeing. 아, 그래. 상당하게 감기ujer st mujt también 중요 HIM 무질세한 몸매가 아니잖아요. 암호 절 conjun 씨도 신도 씨한테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요? 제 춤이 모든 부장님들의 춤을 따온 춤이에요. 아 부장님들의. 하체는 안 움직이고 상체만 움직이는 그런 춤이었는데 이쯤에서 제가 조금 있으면 좀 이제 또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팬들이 좋아하지. 이제 신동형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마침 좋은 기회다. 그래서 이제 배워보겠다. 한 번 배워보고 싶어요. 마침을 한 번 가르쳐줘요. 그 무대에서 조금. 지금? 지금? 지금 배우지. 언제 배우지? 가르쳐 드릴게요. 근데 일단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혹시 리듬 탈 줄 알아요? 그냥 본인이 춤춘다 생각하고 움직여봐요 그냥. 움직여보래. 아 이게 그때 순간이랑 비슷하네. 누구? 보실실래? 한 번. 아하 맞네. 아니 잘하네. 어? 에이. 이거 허락날비 아니야? 어 이것도 할 줄 알고. 천이야 미안한데? 오히려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. 하체를 움직일지 모르는 게 아니고 상체를 움직일지 모르는 거야 지금. 상체라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슴이 많이 움직여야 상체는 추는 거거든요. 춤을 출때 춤을 출때 이 업다운을 할 줄 알는 거죠. 이게 이게 돼야 돼. 이것만 해도 춤이야. 그래서 평소에 정박이 앞으로 내리는 연습을 하는데. 5, 6, 7, 4 착 착 착 착 착 이러다가 이제 뒤로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이상하네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움직임이 아닌데? 쏘리 쏘리 가르쳐 드릴게요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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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쉬운 춤이니까 기마 자세 손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4명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4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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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걸 하겠다 설명 잘 해줄게요 5, 6, 7, 8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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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가르쳐준 다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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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게 돼야 돼요 발 치고 발 치고 딱딱 여기까지 어? 다리가 안 까지는데요? 노래 한 번 주세요 노래 있으면 한번 담아주세요 제가 음악 주세요 워낙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자 다 합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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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할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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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